글쎄죠? 앞으로 다시 갑니다. 물질의 열거는 끝났다.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28쪽입니다. 물질의 열겁니다. 그래서 4가지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 됐죠 그죠?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죠? 그 뭡니까?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1쪽에 가면 뭡니까? 28가지 물질은 크게 11가지로 구분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봤습니다. 이 중에서 일곱은 구체적 물질인데 이들은 실제 하는 단위로서의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육바상아로서 주시하고 통찰할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네 부류는 모양이나 형체가 있지 않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 물질이라 우리 좀 전에 봤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지고 보면 이 일곱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은 뭡니까? 18가지 물질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추상적 물질에 속하는 네 부류는 뭡니까?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8가지는 구체적 물질 뭡니까? 그 다음에 10가지는 추상적 물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도표가 새로 뭡니까? 30이 쪽에 또 나와있지요? 아까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원어를 넣어서 했지 않죠? 이거 하나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로 했죠? 구체적 물질에는 근본 물질, 감성의 물질, 괴상의 물질, 성의 물질, 심장의 물질, 생명의 물질, 음식의 물질, 그리고 9가지의 분류로 분류를 했고요. 추상적 물질에는 추상적 물질에는 한정한 물질, 암시의 물질, 변화의 물질, 특징물질 되죠? 이렇게 해서 물질을 크게 해봅니까? 28가지를 구체적 물질과 추상적 물질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물질 해설 기존, 청림노론을 인용해서 기존 33쪽에 그 축적을 해설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구체적 물질을 34쪽에 보면 또 1구까지는 있지 않죠? 쭉 이렇게 분류되었습니다.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첫번째가 근본 물질이라 합니다. 근본 물질은 우리가 자신의 도융성기를 가했기 때문에 요소로 안다. 이렇게 34쪽에 밑에서 두 문제 줄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땅, 물, 불, 바람이 나타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 물, 불, 바람이 있는 개념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수화풍은 고유성결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 땅의 요소의 고유성결은 35쪽에 보면 중간에 청중도로 인용이 있죠. 그 보면 딱딱한 특징을 가진 것은 견고성으로 보면 되겠죠. 실제로 중국에서 견고성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견고성은 땅의 요소요. 정착하는 특성, 응집성 혹은 정착성은 물의 요소고 익히는 특성, 열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물의 요소고 팽창하는 특성, 팽창성은 말하는 요소가 되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든지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지수화풍 4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36쪽으로 보면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감성의 물질이 있습니다. 감성은 36쪽의 중간에 감성의 물질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감성으로 옮긴 것은 바사하다고요. 이런 경장에서는 깨끗한 믿음으로 쓰이고요. 상자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가서 무슨 뜻으로 보는가 하면 36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감각에 민감한 물질이 있죠. 그죠? 이것이 감성에 대한 정확한 점입니다. 감각에 민감한 물질이 있죠. 그죠? 눈은 뭡니까? 형색에 민감한 물질이 있죠. 그죠? 귀는 뭡니까? 소리에 민감한 물질이 있죠. 그렇게 달팽이 전체가 뭡니까? 귀가 아니다. 귀의 요소가 아니다. 그렇게 귀의 감성은 뭡니까? 귀의 감성은 귀 전체 가운데서 뭡니까? 소리에 민감한 물질. 저 안에 요새 과학에서 말하는 달팽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그 민감한 물질. 그것을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귀의 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의 감성은 뭡니까? 눈 전체, 눈동자 전체가 아니다. 이 가운데 뭡니까? 성색에 민감한 물질이 있죠. 그죠?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해서 뭡니까? 여기서 그죠? 혈의 감성은 뭡니까? 코의 감성은 뭡니까? 냄새에 민감한 물질. 요새 들어보면 과학적인 논의하기도 상당히 일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혈의 감성은 뭡니까? 맛에 민감한 물질.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보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요. 단맛은 앞부분이 단맛이 보는데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맛에 민감한 물질. 그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몸의 감성은 뭡니까? 감촉에 민감한 물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몸의 대상은 뭡니까? 감촉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 화, 풍, 삼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몸으로 없잖아요. 뭐를 하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딱대면 뭡니까? 딱딱하냐? 견고하냐? 그렇죠? 부드러우냐? 딱딱하냐? 이걸 알게 되고. 그다음 뭡니까? 당장 오는 게 뭡니까? 지금 제가 덥잖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차이나 더우냐? 이런 뭡니까? 화대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몸으로 오는 게 뭡니까? 또 풍대로 바람이 불어오는 뭡니까? 우리 몸이 유동성을 깔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 화, 풍, 삼대는 뭡니까? 우리 감초구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대는 어떻게 되냐면 음깁성은 우리 몸이 직접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깁성은 마음이 뭡니까? 추론을 거쳐서 우리는 아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북방아비달마에서는 지수, 화, 풍, 사대가 다 우리 몸의 감성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7쪽으로 보면 눈의 감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일성기를 갖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상자보에서는 특징은 뭐고 역할은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가끔 원인이 뭐고 특징을 갖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7쪽 눈의 감성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눈의 감성에서 한 둘, 넷째 줄을 보면 뭡니까? 그 특징이 다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역할은 나오죠. 그 두 줄 밑에 내려오면 나타난다. 이것이 가까운 원인은 돼죠. 그죠? 그렇게 뭡니까? 눈의 감성을 내가 지금 눈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이 되죠. 이건 우리 뭡니까? 마음과 마음을 살 때도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물질에서도 28가지 물질을 전부 이렇게 관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의 감성은 그죠? 잘하는 감성이죠. 코의 감성, 혀의 감성, 혀의 감성, 혀의 감성. 그 다음 뭡니까? 그죠? 그 다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41쪽입니다. 위에서 네번째 줄입니다. 그러면은 그죠? 감성이 그죠? 눈, 코, 몸의 감성이 각각 다른 유는 뭔가? 오직 업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뭡니까? 업에서 생긴 물질이라고 합니다. DNA의 차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눈의 DNA 이런 건 없죠? 그죠? 있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눈을 가진 것은 사람한테 고유한 어떤 DNA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뭐 다른가하고 다르다 뭐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있잖아요. 이 뭡니까? 그 그 그 그 의에서 생긴 물질은 요새 DNA로 설명을 하면은 제일 좀 같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방법이 요새 유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이유는 오직 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 코, 몸 뭐 이렇게 해서 뒤에 보겠지만은요? 이 아홉 가지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논의를 해놨고요. 그럼 대상의 물질 곧자라에서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 42쪽 중간에 보면 여기서 유형해야 할 점은 이들 색성 향기 촉의 5가지 대상 가운데 촉은 28가지 물질 가운데 별개의 단위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아비담마에서는 이 감촉은 땅 요소, 불의 요소, 바람 요소 즉, 지, 화, 풍 3대 그 자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촉은 이 셋에 포함되므로 따로 최소 단위로서 설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대충이죠? 그래서 형체, 소리, 냄새, 맛 이까지는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나는 각관문인 등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의 물질이 있습니다. 성의 물질은 뭡니까? 남성에서 성의 호르몬으로 보면 그죠?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44쪽입니다. 그래서 청경도론에서는 거기에서 44쪽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대충으로 보면 이 둘 모두 몸의 감성처럼 몸 전체에 퍼져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의 물질입니다. 불교에서는 만호를 인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여기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다. 이 만호가 의지하는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특히 요깨, 새끼 무색게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대안이 뭡니까? 우리 요깨 존재가 새끼어있는 데는 당연히 우리 만호와 만호를 말하는 즉, 의와 의식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구요. 담마상간에서는 이것이 응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론에 포함된 바타나에서는 만호와 만호미냐나 즉, 의와 의식이 의지하는 그 어떤 물질 이런 초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거를 모든 중성문에서는 뭡니까? 심장 토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 토대는 44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이 심장 토대는 한상의 정호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들의 육체적인 의지처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죠? 그 뭡니까? 45쪽으로 갑니다. 45쪽 중간 쪽 위에 보면 청린놀이 인종 있죠? 그죠? 그죠? 그것을 의지하여 마노의 요소와 마노의 아르마리의 요소가 활동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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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계와 의식계가 작용하는 곳 의계에서 일어나는 것 그거를 심장 토대로 한다. 이렇게 한 번도 됩니다. 그 중간에 딱 그 60번에 그죠? 45쪽에 딱 중간 청린도 8장에 60번에 보면 심장 토대는 마노의 요소와 마노의 아르마리의 요소의 의지처가 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가진다. 그들을 지닌으로써 나타난다. 심장에 있는 피로의지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두기처럼 의구와 의식이 여기 뭡니까? 딱 그죠? 고증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의해서 찰나생 찰나 멸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되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토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물질입니다. 우리 상자국에서는 뭡니까? 생명기능을 정신적 생명기능과 물질적 생명기능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논의가 46쪽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상자국에서는 음식의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경에 보면 음식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47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덩어리진 먹는 음식 감각접촉의 음식 마노의 의도의 음식 아르마리의 음식 이 가운데 덩어리진 먹는 음식 실제로 우리가 영양분을 가진 먹는 음식을 음식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런 물질로 된 음식을 찾으시죠? 아르마마에서는 영양소라 부르며 이 둘을 동의어로 지급한다. 본문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음식이라는 단어 대신 영양소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 그죠? 왜냐하면 음식 자체는 영양소 영양물을 가진게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밥 나물 국 다 음식이 갖고 있는 우리 몸을 살찌우는 영양소 그거를 인식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48쪽으로 가면 추상균의 물질을 해서 49쪽으로 보면 성능이 한정하는 물질 감시의 물질 변화의 물질 특징의 물질 아까 다 본 겁니다. 도토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쪽으로 보면 허공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잘 알려진 것처럼 인도철학 전반에서 허공을 근본 물질에 포함시켜 지수화풍공의 다섯 가지 물질을 설하지만 불교에서는 지수화풍공의 네 가지 근본 물질만을 인정한다. 불교에서는 허공을 물질을 한정하는 기능으로 파악하여 근본 물질로는 인정하지 않고 추상적 물질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됐죠? 그죠?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공의 요소는 특징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암시의 물질이 있습니다. 암시의 물질은 뭡니까? 50쪽 젤리템이나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뭔가 말로 그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향 등을 전달하는 것 요렇게 정의 되었고요. 그래서 51쪽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1쪽에서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 암시의 물질을 핵심으로 말하면 어을 짓는데 게재된 물질 혹은 어의 통로가 되는 물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제일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시에는 두 가지 암시가 있습니다. 몸의 암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 신업을 몸의 업을 짓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몸의 암시에서 보면요. 몸의 암시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바람의 요소의 형태의 변화를 몸의 암시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52쪽 마음의 암시입니다. 말의 암시입니다. 죄송합니다. 51쪽 이 말의 암시에서는 당의 요소의 형태의 변화를 말의 암시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물질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가벼움 부드러움 53쪽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징의 물질 55쪽입니다. 생성 상속 세태함 무상 생성과 상속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 생에서 혹은 한 단위에서 최초로 생기는 것을 생성이라고 최초로 생성 아 죄송합니다. 최초로 생기는 것을 생성이라고 한 번 생성이 되면 그건 뭡니까? 음이 닿을 때까지 상속이 되죠? 또 제가 이빨에 있는 것을 들었잖아요? 이빨에 천에 한 번 생기면 바로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속하면서 그건 뭡니까? 그 기능이 닿을 때까지 빠질 때까지 그걸 하죠? 그거를 상속이라고 대충 그렇죠? 거기 생성과 상속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내용 같은 것 그 이야기가 전부 여기 쫙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5쪽으로 생성 상속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둘은 물질이 처음 생길 때의 용인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 둘의 형태가 다르기도 하고 또 배우는 사람은 근기가 달라 계후에서는 물질의 생성 물질의 상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뜻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쇠퇴는 말로도로 변해가는 과정이고요. 무상함은 소멸하는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